너무 이쁘죠? 노을 지는 장면 우동 먹고 영천IC에서 대구로 가는 길입니다 1분 정도밖에 못담지만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안됐네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고속도로를 잠깐 정주행하는 거니까 안전하게 가면서 여성들의 시간이 다가오죠 저녁 밤 여자들의 시간 낮에는 아폴론 남자들의 시간이 없다면 바커스와 디오니소스의 여성의 시간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 오기 전 이렇게 아름답고 해가 뜰 때도 너무 아름답죠 네